네, 지금부터 협업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협업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 리모트 저장소 또는 리모트 브랜치를 이 원격지에 마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뭐 우리 수업 중에 이 협업에 참여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이 수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GitHub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GitHub는 인터넷상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접근할 수가 있어서 아주 대규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GitHub와 같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GitHub에 해당되는 이 서비스를 여러분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운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기업용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GitHub와 같은 데다가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GitHub와 같은 서비스는 해외를 서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직접 리모트 서버를 운영하게 되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여러분이 리모트 저장소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니까요. 이 맥OS는 약간 다르고 윈도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대한 수업을 리눅스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 수업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수업을 생활코딩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눅스 수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 협업에 참여라고 하는 수업을 선행학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협업에 참여라고 하는 수업이 있죠?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 강의는 이 아래 문서 중 4장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라고 적혀 있죠. 여기 있는 이 문서는 뭐냐면 프로깃이라고 하는 이 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잘 만들어진 문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국내에서 번역을 했고 그 번역된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겁니다. 이 중에서 이 4장의 내용이 지금 이번 수업의 내용에 해당되고요. 그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과 함께 병행해서 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원격 저장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여러가지 프로토콜 중에서 이 SSH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할 겁니다. SSH라는 건 뭐냐면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즉 명령어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방법을 통해서 이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뭐 SSH라는 건데요. 자, 이해 못하시면 이따가 제가 콘솔 환경을 보여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로컬 git http 또는 https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의 프로토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SSH를 사용할 거고요. SSH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대부분의 서버에서 SSH가 대몬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버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 SSH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it에서 별다른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가 리모트에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설정이 쉽고 보안이 뛰어나고 데이터를 압축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익명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이 반드시 선행되기 때문에 익명에게, 즉 아무나 이 시스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경우는 누구나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SSH만으로는 부족하고 SSH는 그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에게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익명 사용자들이 아무나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자기 저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데는 SSH가 아니라 git이나 HTTP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SSH를 이용한 리모트 저장소 구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SSH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부터 실습을 할 서버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SSH하고 192.168.91.141이라고 이렇게 제가 입력하면 이 IP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SSH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거는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끝나면 제가 우분투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 이 우분투 서버는 지금 제 컴퓨터가 아니라 제가 원격지에 설치해놓은 정확하게는 이 VM웨어에서 제가 우분투를 깔아놨는데요. 가상 환경에서. 얘가 가상 환경에 깔려있는 컴퓨터에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LS-AL을 하면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열람할 수가 있죠. 파일들의 리스트를 열람한다는 것은 제가 원격지에서 마치 그 컴퓨터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컴퓨터를 제어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제어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이 통신규약이 SSH라는 겁니다. 물론 SSH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긴 하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제가 화면을 두 개로 분할했어요. 왼쪽은 이제 실습 환경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어놓은 걸 같이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컴퓨터에 깃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git라고 입력했을 때 저처럼 나오지 않는다면 관리자로 접속을 해서 sudo apt-get-insport-kit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할 때는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저장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컴퓨터에만 이 서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포스팅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여기 sudo apt-get-install-git이라고 하게 되면 sudo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이 뒤에 있는 명령을 실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apt-get-install-git이라고 하면 apt-get-git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gith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apt-get 말고 센트OS 같은 경우는 yom이나 여러가지 다른 패키지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서버에 맞는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치면 로그인을 하고요. 이렇게 인스톨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인스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c드라이브에 저는 루트에 opt라고 하는 디렉토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디렉토리는 알아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mkdir 그리고 앞에다 sudo를 또 붙여야겠죠. 그리고 mkdir project라고 하고 엔터를 치고 검색을 해보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로 다시 들어갔고요. 저는 myproject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깃의 저장소를 만들 겁니다. 서버라고 해서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mkdir myproject하고 엔터를 치고 여기다가 배수들을 붙여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를 이동을 하고 거기서 git init 그리고 bear shared 그렇게 하게 되면 최초로 원격 저장소를 생성하는 경우에 이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프로젝트가 시작된 바가 없고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요입당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 명령을 그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미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원격지에 넘겨놓고 지금부터 그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클럽 명령을 이용해서 뒤에다가 URL을 부여해 주시면 그 저장소 그 URL에 해당되는 저장소가 원격지 서버에 세팅이 되고 그것을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베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ls-al을 했더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이런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이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근데 얘들이 .git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베어라는 것을 입력하게 되면 working copy라는 것을 만드지 않습니다. working 디렉토리를 만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working 디렉토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생성하고 그 파일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working copy잖아요. 바로 그 working 디렉토리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루트 자체가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었던 내용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자 이 베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저장소에서는 직접적인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작업을 하게 되면 원격지에 있는 다른 컴퓨터들이 쫑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share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이 서버에 접속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그 서버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기능이 옵션이 share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저장소가 만들어지고 다만 그 저장소에는 working 디렉토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 정도 끝났어요. 벌써 반이 넘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아무나 이 디렉토리에 접근을 하게 되면 보안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git이라고 하는 사용자를 만들어서 이 사용자를 통해서만 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이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도 입력하고요. addUser 그리고 git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추가가 됐죠. 거기다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이런 프로필은 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addUser 명령을 통해서 사용자가 추가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수, git이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여기다가 방금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git user로 사용자 git으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현재 이 디렉토리 있죠. my project라는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에 소유자를 이 루트가 아니라 git에게 소유자를 맡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현재 git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디렉토리의 소유자를 git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로그아웃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자로 수도 명령을 이용해서 sudo chown 이거는 어떤 파일과 디렉토리의 소유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사용하는 명령이죠. 자, egoing, egoing이라고 하고 제가 실수했네요. 자, 우린 git이라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줄 거니까요. 그룹 git, 사용자 git에게 권한을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opt-project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ls-al을 해보면 자, 이 my project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git 사용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현재 egoing이니까 자, 저는 다시 git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수하고 git 한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cd를 입력하게 되면 git 사용자, git이라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mkdir 명령을 이용해서 .ssh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ssh라고 하는 숨김 디렉토리가 생기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인증과 관련된 파일들을 위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서버에서 해줘야 될 일을 했고요. 지금 제가 화면을 바꿨는데 이 화면은 원격 저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서버에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이 dev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git bash라고 하는 걸로 이 터미널을 떼었어요. 만약에 리눅스나 또는 맥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터미널을 띄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ssh라고 입력하고요. 방금 제가 접속했던 서버 아마 여러분들 서버에 ip나 또는 도메인이 있을 거예요. 그 도메인을 뒤에다 적어서 그 서버에 접속을 해보세요. 자, 이 뒤에다가 저는 ip를 입력을 할 건데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여기서 yes을 누르고 접근을 해보면 자, 여기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 앞에다가 우리가 방금 생성한 사용자 git 시라는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앞에 git이라고 하고 골뱅을 치면 git라는 사용자로 이 뒤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잘 되면 여러분이 계정을 잘 생성했고 그 서버에는 ssh가 잘 생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id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엑시트에서 바꿔려 나오고요. 클리어에서 화면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다시 한 번 보죠. 자, 사용자의 로컬 컴퓨터에 ssh key를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 즉, 지금 보고 계신 요게 이제 로컬 컴퓨터죠.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ssh key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서버 컴퓨터에다가 지금 원격 저장시가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ssh key의 공개 키를 위치해 놓게 되면 여러분이 그 서버에 접근을 해서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자동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ssh key와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만든 공개 키가 서버에 똑같이 한 벌이 존재한다면 로그인 과정을 생략하고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게 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user 디렉토리, home 디렉토리에서 .ssh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cd 그리고 물결 ls-al을 해서 .ssh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저처럼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이 ssh라는 디렉토리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mkdir 즉 makedir 명령을 이용해서 .ssh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cd.ssh로 그 디렉토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동을 해보시면 여기 이 디렉토리 안에 id underbar .ssh나 아니면 id underbar .ds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ssh키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ssh keygen이라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경우는 이 뒤에 있는 id 언더바 rsa.pub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세트로 되어 있는 파일이 없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을 똑같이 타라하시면 돼요. ssh라고 입력하고 keygen이라고 입력합니다. keygen은 뭐냐면 keygeneration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엔터 파일 세이브 더 키 즉 키를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 이 .ssh 밑에 id 언더바 rsa라는 파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엔터 치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은 한번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게 파일을 저장해서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와 함께 여러분이 로그인할, 접근할 때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도 이 보안이 아주 많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처럼 하셔도 무관합니다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자 엔터를 두 번 누르면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ssh 서버로 접근할 수 있는 이 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키가 프라이빗키고요. 밑에 있는 키가 공개키라고 하는 겁니다. 프라이빗키는 절대로 다른 곳에 위출되면 안되고요. 공개키는 여러분이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에만 요 공개키를 정해진 위치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그 약속에 의해서 이 비공개키와 공개키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일치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기 있는 요 아이디 언더바 rsa.pub 이거 퍼블릭의 약자겠죠. 요 파일을 원격 서버로 원격 저장소가 위치하는 서버로 전송을 할 건데 자 여기 제가 명령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자 scp 그리고 방금 우리가 만든 그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요. 띄우고 git 그리고 골뱅이하고 url url은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이 ip나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 앞에 있는 요 파일을 위치시키려고 하는 디렉토리 그리고 그 파일이 어떤 파일 이름을 가지고 저장돼야 되는가 이렇게 적어서 전송을 해주게 되면 요 방금 우리가 생성한 id 언더바 rsa.pub라고 하는 파일이 이 서버로 손쉽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scp scp는 이제 안전하게 다른 서버로 파일을 카피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id 언더바 rsa.pub라고 하고요. git 요거는 이제 git 사용자로 로그인하겠다라는 뜻이고요. 192.168.91.141번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콜론으로 하고요. 그리고 home 그리고 git 마지막으로 id 언더바 rsa.pub라고 하고요. 저는 이고행이라는 이름으로 업로드 할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혹시나 다른 거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pub라고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요 파일이 이제 전송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 git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 서버가 물어볼 겁니다. 자 요렇게 100%라고 나오면 요 파일 id 언더바 rsa.pub란 파일을 이 리모트 서버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ssh에서 git 골뱅이 192.168.91.141번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서 그 서버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ls-a를 하면 방금 제가 업로드한 id 언더바 rsa.egoing.pub 이라는 파일이 여기 위치하고 있죠. 그럼 이 파일을 .ssh 디렉토리 안에 있는 authorized keys라고 하는 파일에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cat id 언더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 파일의 내용을 요렇게 텍스트로 뿌려주죠. 근데 요걸 텍스트로 뿌리지 말고 파일에다가 바로 저장을 시키면 되는데요. 요렇게 꺽쇠를 두 개 치게 되면 이 꺽쇠 뒤에 따라오는 파일에다가 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을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append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ssh authorized keys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여기 있는 요 id 언더바 rsa.egoing.pub 이라는 파일이 이 .ssh 밑에 있는 authorized keys라고 하는 파일에 추가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용자를 추가할 때는 예를 들면 존 이라는 사람을 쓴다면 자, 요 hn 하고 엔터를 치면 요기에 있는 요 파일을 캐시 읽어서 그 내용을 authorized keys에 기존의 egoing.pub 이라는 내용 뒤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오버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append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 명을 로그인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엑시트 하고 나오고요. ssh egoing.golbang이 뒤에 url을 적어주고요. ip죠. 저는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면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다. 자, 로그인이 자동으로 됐죠. 요건 이제 요 여러분의 private key와 이 서버에 있는 공개 키가 일치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패스를 해 준 겁니다. 자, 그럼 보안을 위해서 조금만 더 조치를 취하면 방금 제가 git.golbang이 원격 저장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 git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ssh를 이용해서 그 git이라고 하는 사용자의 권한만큼 모든 행위를 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좀 보안상 안 좋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ssh 이 git이라고 하는 git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요. 우선 etc 밑에 passpasswd라고 하는 파일을 편집을 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요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서버 컴퓨터고요. 자, 수두 그리고 etc 밑에 passwd 이거는 수두가 없으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 중에서 제일 밑으로 가보면 자, 여기 git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 부분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기다가 제가 요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위에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 삭제를 그냥 하시면 안되고 자, 요기 뒤에 있는 이 이 slash bin bash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요 밑에 있는 요걸로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저장명령을 내려서 세이브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로컬에서 이 원격지로 한번 접속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자, 지금 터미널이 왔다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기서 제가 ssh-gi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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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클라이막스에 거의 다 온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작업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자 저같은 경우는 이 dev라는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니까 여기서 bash를 열고요. 그리고 mkdil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건데요. myproject 이미 있네요. 이미 있는 걸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제가 git clone 그리고 git 골뱅이 방금 제가 접속했던 서버 있죠. 192.168.91.141번 그리고 우리가 작업했던 opt 밑에 project 밑에 myunderbar project 라는 저장소 만든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명시해주고 엔터를 치면 cloning into myproject라고 하는 게 뜨면서 원격지에 있는 이 위치에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복제를 하는 명령을 실행한 겁니다. 자 ls-al 해보면 myunderbar project 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요. myunderbar project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git 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럼 여기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touch hello world.html이라고 입력하고 여기 있는 hello world.html 파일을 제가 추가를 했죠. 그리고 git add hello world.html git commit minus am add hello world.html 자 이렇게 해서 커밋을 했고요. 이 커밋한 내용을 서버로 전송을 할 때는 origin origin master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서버로 이 로컬 저장소의 내용이 전송이 됩니다. new branch 하면서 전송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로컬 컴퓨터에서 앞으로 원격 컴퓨터로 이러한 명령들을 이용해서 저장소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 만들었던 이 authorized keys 라고 하는 그 파일 기억나시죠? 제가 private key public key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키들을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서 여러분이 서버 관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public key를 전송해주면 그러면 그 public key를 여러분이 authorized keys 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